5개님 고맙습니다 5개 고맙습니다 5개 넣어도 돼요? 아 넣는거는 뭐 환불이 안되니까 그럼 지금 해드릴께요 풍년도 되게 높네 화이팅 네 화이팅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야야야 오호 야야 온 더웠다 아우 씨 아우 크래시 받으셨는데 아아 집 갔다야되고 아이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저 밑별로 대는거야 저기 고시에 잠복하고 아우 아우 그래 뼈 그래 뼈 와 씨 아 1위는 못 맞지 와 1위는 못 맞지 와 1위는 못 맞지 그만 맞아 왜 이렇게 맞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요 사장님 플래쉬도 없잖아 오 거라야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아씨 다 먹어야 돼 아니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 너 왜 그래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많이 타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에 아 앙 그 아 아 아이씨 아 뭐 오면 안될까? 아 집어 가네 가라 가라 아 아 어 왜 맞아 이거 이런거 강도 떨어져서 떨어져 가벼이 저 뒷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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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냐고 천천히 쳐야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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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니 그것도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아니 흡연이 라인 아니 지출és 흑살증 최상 iss 수북 피곤 히힛 이거 갈래 오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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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도 없는거 같은데 와도와도 바꿔올게요 주민 라인에는 없으니까 오고 있는거 같은데 아 오시마 오시마 와도여기 아 저그거하려다 실패했네 넘기려다 실패했네 여기찍어가지고 넘기려다 실패했네 흐흐흫 저쪽에 찍으면 넘어가지죠 여기 여기 물 흐르는데 골이 든데 다이소 이싱 안했는데 으이 왜 가지 빨리 틀렸어 이싱 오오 야 그니까 빠져 너희 아 가지말라니까 아 요네야 고맙먹고 깔아니까 배 터지겠다 이싱 뭐 뭔데 뭐 뭔데 미쳤네 아 아 아 얘도 웃기네 진짜 이거 먹을래요 아 어 블루레드 다 먹었네 맛있네 이거 아 야 이거 죽고싶다 휴면 압승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몰이하지 몰이하지 말고 하재형은 너무 뜨거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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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起來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느낌인데요 내가 이거 도와주고 올게 안 도와줬는데? 지원자 몬도 안 되고 랜저도 있어 나 집 갖다야 되는데 밑에 밑에 왔어 나는 안 죽었던데 이 녀석아 나 원래 턴바이너야 이 녀석아 쟤도 웃기네 뭐야 안먹을까 이거 진짜 하하하하 님 정글 가시죠 요네가 많이 잘하네 저 정글 가도 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정글할게 이 탑 하더스까지 남아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누가 줬어 아 고맙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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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